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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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야하는 동은 F DELTA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드쉐어라서 일단은 KE 코드를 보고 갈게요 지금 코로나 검사증이랑 백신증명서 때문에 셀프체크인을 했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합니다 줄이 조금 기네요 네 모바일 체크인 하고 왔더니 갑자기 저를 먼저 부르셔서 빨리 체크인 해주시고 매기지 클레임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졌네요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다가야 다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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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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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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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